짝꿍아, 오늘은 학창 시절에 분식집에서 먹던 추억의 뚝배기 치즈밥을 만들어 볼 거야. 치즈가 쭉 늘어나면서 옥수수가 톡톡 터지는 추억의 맛이잖아. 양념은 옥수수 콩 국물, 케찹, 고추장,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고, 양념에 밥을 넣고 비벼줄 거야. 이제 냄비에 식용유 두르고 잘게 썰어둔 양파, 스팸을 넣고 볶아주다가 비벼둔 밥을 올리고 옥수수 콩, 김가루, 치즈 순으로 토핑을 올려줘. 이제 뚜껑을 덮고 중약불로 치즈가 맛있게 녹을 때까지 익혀줄 거야. 뚜껑을 열어서 치즈가 녹았으면 파슬리 뿌려주고 골고루 비벼주면 짝꿍아, 치즈가 쭉쭉 늘어나면서 매콤달콤한 게 어릴 적 분식집에서 먹던 치즈밥 말이지? 한 그릇 뚝딱 만들어 드시기 좋은 추억의 맛이랍니다. 님들숨은 레시피 공유해 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